지금은 폭발하는 장면을 조금 느린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요즘 우주 탐사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3월 13일 날 오전에 발사되었던 일본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1의 카이로스가 발사한 지 5초도 안 돼서 폭발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최초 민간 우주 발사체였던 카이로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오늘 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기업들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1은 도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우주 발사장 건설과 우주 발사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의 거의 몇십 배에 가까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덕분에 스페이스1은 일본의 와카야마 현의 민간 우주 발사장인 스페이스포트 기이를 직접 지어서 발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스페이스포트 기이가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발사장은 스페이스1이 직접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발사장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나 우치노우라 우주센터 이외에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네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는 지난 13일에 발사를 한 스페이스1의 발사체인 카이로스의 재원인데요. 길이는 약 18미터 그리고 지름은 약 1.35미터 정도 되고요. 엔진 추진력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태양 동기 궤도에 150kg, 지구 저궤도에 250kg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추진력은 30톤에서 50톤 내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은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액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상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페이로드의 위성이 담겨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 페이로드 안에는 150kg, 그 다음에 또는 250kg 내외에서 목적에 따라 한 개 또는 되게 여러 개의 위성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스페이스1의 발사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스페이스1의 카이로스가 발사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현재는 지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발사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배우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막 불꽃도 떨어지고 막 불꽃이 튀고 파편들이 떨어지고 연기가 거치고 나니까 저 먼 산쪽에 마치 유성호가 떨어지듯이 지금 불이 나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멀리서 보면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발사되자마자 몇 초 안에 지금 폭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파편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저 안에 지금 추진차가 너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재도 되게 많이 크게 났습니다. 지금은 폭발하는 장면을 조금 느린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카이로스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폭발하는 장면까지 단계적으로 보이는데 폭발하자마자 생중계를 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큰 파편이 튀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할 뻔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화재가 많이 나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가 바로 진압을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폭발 후에 스페이스원 대표는 일본 국민께 죄송하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주발사체에 있어서 실패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원이 민간기업이고 첫 번째 발사 시도였잖아요. 아마 이번 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발사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원 삼아서 이런 것들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무언가 지속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페이스원 대표도 이번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민간 우주발사체 스타트업들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우주발사체 개발 스타트업 회사가 있죠. 바로 첫 번째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 시험 발사체인 한비 TLV를 발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했던 건 아니고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게 바로 지난 23년 3월에 발사한 한비 TLV의 발사 장면입니다. 여기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발사장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한비 TLV입니다. 한비 TLV는 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은 고체 연료에 산화제가 섞여 있어서 추진력을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이 하이브리드는 액체 산화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에 2024년 한빛 나노를 실제로 상용화해서 약 100kg 정도의 위성을 태양 동기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리 안들과학에도 출연을 해주셨던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발사체는 블루웨일이라고 하는 약 26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태양 동기 궤도에 170kg 지구 저궤도에 150kg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위성들이죠. 위성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이 블루웨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들과학에 출연을 해주셨던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 대표의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주발사체를 직접 보는 광경이 앞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꿈을 갖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하고자 하는 이 블루웨일을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닌 제주도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발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체의 발사 장면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비록 이번에 일본에서는 스페이스1의 카이로스 발사체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언젠가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나아진 모습 나아가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때의 순간을 함께한 일본의 어린 친구들이 일본 우주산업에 기반이 되듯이 우리나라 이런 민간 우주 발사 기업들의 발사 성공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 강국으로서의 미래가 정말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민간 탐사선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봤고 또 우리나라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는데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소골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